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 목소리 들려요?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질러봐. 감사합니다. 제 목소리가 들리죠? 안들리나? 들리는걸로? 잘 들리죠? 오케이. 일단은 4월 30일 제가 태어난 날인데 평소에 우리 일본부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이벤트를 준비해 주잖아요. 제가 민망해가지고 야 이거 좀 민망하다. 그래가지고 좀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고 있었는데 아버지 저분께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거의 20대 때 거의 부산에 집에 잘 못 내려왔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군전역하고 나서는 부산에 좀 자주 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늦게 낮에 일정이 있어서 일정을 하고 그리고 제 고향 홈타운 부산에 갔습니다. 그래서 하루종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고 제가 팬이벤트에 참여를 못했어요. 또 우리 팬분들은 상황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또 축하를 받아서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이게 지금 인스타라이브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거의 거의 1년 정도 됐나? 꽤나 오랜만에 제가 라이브를 폈는데 평소에 뭐 SNS도 잘 안하고 좀 그런 게 네 그래서 지금 생일날도 이렇게 축하를 받고 하는 와중에 제가 이 정도의 인사도 안 하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급하게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미달아 뵙겠습니다. 아 음 꽤나 오랜만에 올해 2014년 1월부터는 꽤나 오랜만에 제가 제 의지로 좀 휴식기를 가졌어요. 거기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더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음악을 잘 하고 싶어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고 그 와중에도 정말 스케줄이 딱 눈에 선명하게 있었는데 이제 데이식스 또 영현이 라디오 그리고 우재영 유튜브 그리고 수기 누나 은혜 누나 또 어 초대해 주신 또 무대에서 예 도움이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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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적인 스케줄은 장알량 장알량 그죠 어 네 장알량 장알량도 사실 쉴 수도 있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장알량 멈추면 안 된다 라고 했던게 제가 SNS도 잘 안하고 여러분들 사실 잘 못 드리고 있는 와중에 장알량까지 유일하게 제 근황을 들려드릴 수 있는 장알량마저 어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장알량이라고 해도 너무 서운할 것 같고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의 진짜 뭐 하지만 장우영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실 저입니다 저의 한 일부분을 그렇게라도 좀 인사를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건 장알량 이고 예 최근에 또 그 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가 또 장알량에서 어 약속드렸던 해보자 라고 했던 몰디브를 제가 최근에 또 다녀왔어요 예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어 몰래 울었습니다 예 몰디브가서 그래서 그 어릴적 가수가 되고 싶었던 어떤 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것만 같은 그 대자연 앞에서의 아 정말 감격스러움에 눈물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거를 또 참 저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성이 벅차올랐고 또 제가 참 아끼는 우리 사랑하는 어 가족들 멤버들 뭐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구요 또 새로운 어 단단해지기 위한 다짐을 잘 하고 왔고 뭐 결국에는 음 뭔가를 더 다 더 잘 잘 해내고 싶어서 그런 휴식기를 가진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음 걱정 하는 마음 이셨다면 이제 그것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얼굴을 가린 이유는 제가 꽤나 많이 탔어요 음 가지고 요거는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조만간 또 뭐 요렇게 제가 운을 띄우는 거라면 조만간 뭔가가 또 있는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촬영들은 그 또 훌륭한 우리 헤이매컵팀 분들 이렇게 어떤 그 기술로 커버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그런 작품들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네 드리는데 마스크 까 이렇게 촬영하는 거 같아 뭐 또 이것도 또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또 부산이다 보니까 제가 또 프라이버시로 그 어딘가 부산 구석에서 하고 있습니다. 공연은 뭐 늘 하고 싶고 그런 갈증은 늘 항상 메말라 있죠. 그런데 너무나도 든든한 JYP와 JYP라는 회사와 일본부라는 우리 팀이 그리고 제 옆에는 항상 우리 멤버들 우리 하티 팬분들 뭐 제 가족들 친구들 너무나도 저를 응원해 준 사람들이 많아서 참 그런 응원에 제가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해야죠. 너무나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우선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어요.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아무튼 뭐 잘해보고 싶어요. 잘해보고 싶은 마음의 다짐을 계속 해왔고 너무나도 잘 지내고 그냥 잘 자고 그리고 잘 챙겨 먹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잘 보내는 방법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달력을 비워놔야 됐다 정말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저의 하루를 아 최대한 제가 뭐 간단하게라도 밥을 해 먹고 그리고 해가 지면 잘 때가 되면 잘 자고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더 이상 이걸 놓치면 앞으로 그래서 그런 저를 좀 돌보고 있었어요. 뭐 지금까지의 결과적으로는 저는 너무나도 저를 잘 찾아가고 있고 방법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. 결론은 잘 지내고 있다. I'm good. 네 그겁니다. 아무튼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짧았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또 또 지금은 시간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렇게 일어서 예 이 시간대 예 잘게 인사를 못 드리면 아예 오늘이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. 오늘 하루 사느라 갓생 사느라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음 날은 풀리고 있지만 또 은근히 또 환절기예요. 감기 조심하시고 수분 잘 챙겨 주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본인의 건강을 잘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 저는 갈게요 예 이제 버블 뭐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으로 참 음 뭐 제 스스로 약속을 한 건 아니었던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제 생일날을 기점으로 뭔가 좀 그런 시점이 왔네요 음 음 아 이제 뭐 조금씩 오케이 다시 스텝을 받는 걸로 자 그러면은 음 여러분 저녁 잘 챙겨두시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. 바이바이 감사합니다. 짠성이는 내가 따로 인사하는 걸로 안녕 고맙습니다.